랩스 랩 파니 소지 리 랏힌의 앱과 통신 루 정연의 명칭은 다스 모네? 저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은 그냥 이름이에요 저도 그냥 이름 저도 그냥 이름 저는 되게 다양해요 말했어요 일단 채원이부터 최채자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데뷔 때부터 데뷔 전부터 그게 너무 많아요 최채 호거즈아는 강주하 그리고 은채는 그리고 은채는 최근에 바뀌었어요 은채는 원래 만채였나 그랬는데 만채리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보다 안 바뀌어서 그리고 꾸러언니는 원래는 꾸라상이었나 언니랑 언니가 하는 프로그램에 꾸라상을 그때 구워줬었어 그때부터 꾸라상? 그래서 꾸라상 이무지로 적용했습니다 꾸라상 꾸라상 누구 생각도 안 보여요? 말해주세요 어때요? 다음에 고려상 고려상 뭐지? 뭐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중 하나인 노란색 연영이에요 진짜? 진짜 심실해하다 아 저는 뭐지? 감성 사진 같은 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 집 강아지 시로 아 이제 네,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핵파리 사진입니다. Q. 팬분들께서 받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훔쳤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도 자기 전에 항상 챙기고 다니거든요. 팬분들께서 사주는 편지를. 그걸 어제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렸어요. 제가 잠들었어요.